여러분 이전에 헌금 드렸던 상황과 오늘은 다른 마음 자세로 접근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런 태도로 드리지 마세요 아 여기 뭐 필요한 게 있으니까 헌금을 통하여 채우자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에서 소리를 내도록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소리를 내고 하늘의 법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전체적으로 소리를 냅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그래서 한 세 사람으로서 같은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영적인 세계에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준비가 되시면 일어서시면 됩니다 준비가 되시면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 전에 선언을 하기 원합니다 사도적인 선언을 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갈망과 열정은 여러분을 위하여 이제 변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헌금 드릴 거 손에 올려주셔요 헌금 드릴 거 손에 올려주셔요 같이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 헌금으로 하늘의 법정에서 증언하기 원합니다 이 증언을 통하여 저 대신 판결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강구합니다 올바른 소리를 내게 하시옵소서 올바른 증언을 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제 마음이 옳고 순결합니다 주님 제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라는 부탁은 감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또 고백하십니다 이 헌금이 제 손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이거를 흔듭니다 하늘에서 제 마음을 들어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들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것이 저의 기쁨이고 특권입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보지 않으신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백성위에 사도적 선언을 내립니다 이들의 삶에 돌파가 올지어다 가정에 돌파 자녀들의 돌파 사업에 돌파 사역에 돌파 더 이상 제한은 없도다 더 이상 방해 없도다 완전 자유 하나님의 뜻을 돌진할지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